오늘의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확신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니 조급해집니다.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마음 편히 기다리겠는데 이제 코앞이라고 확신하니 더 조바심이 나네요. 언젠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며 조급함을 달래 보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또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결국 목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여쭤보시는데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마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올라오는 집착에 대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만 내려놓으신다면 집착은 알아서 올라왔다가 알아서 사라질 겁니다. 집착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혹은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집착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운데요. 집착은 왜 생길까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여기서 질문을 다시 짚어보자면 조급함을 달래보려고 해도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즉 1번 내가 조급함을 가지면 안된다. 그리고 2번 내가 이 조급함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는 집착에 대한 또 다른 집착이 생기면서 그게 불안과 걱정으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질문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입니다. 조급함을 가지셔도 됩니다. 조급함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어차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 뭔가 집착을 가지고 애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10년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엔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 분명 그 당시에도 미친듯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조급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에 가졌던 그때의 불안한 감정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불안한 감정들은 모두 해소가 됐을 겁니다. 바다가 자연정화를 하듯이 말이죠. 이처럼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시더라도 그 조급함은 몇 주 뒤, 한 달 뒤, 반년 뒤, 1년 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겁니다. 어차피 사라질 조급함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애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급함을 느낀다고 될 운명이었던 일이 안 되고 안 될 운명이었던 일이 되진 않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조급함을 느낀다고 영화의 스토리가 바꿀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일어날 일만 영화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우리의 눈앞에 우주가 펼쳐주는 영화와 같습니다. 통제권을 우주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 우주야, 네가 나를 위해 준비한 스토리를 내 눈앞에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하면서 통제권을 우주한테 그대로 넘겨주세요. 물론 그 과정에 가끔은 두렵고 걱정되고 조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나리오의 일부이고 해당 장면이 끝나면 그 사건과 인물들과 함께 그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결과에 대한 조급함 혹은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조급함을 느끼면 안 돼! 불안함을 느끼면 안 돼! 라면서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을 할수록 조급함은 더욱더 올라옵니다. 대신에, 어? 지금 조급함이 느껴지네? 지금은 조급함을 느낄 때인가 보다! 하면서 죄책감 없이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급함은 그렇다고 치고 결과는 어떨까요?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조급함이 없어지겠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급함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릇이 더 커지게 되어 조금 더 미루어지더라도 더 좋은 결과가, 더 좋은 타이밍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수능을 잘 보고 싶었지만, 정말 답이 없는 결과가 나와서 처음에는 절망을 했겠죠. 정말 절망했습니다. 너무 슬펐고, 하지만 제가 현실을 바꿀 수가 없으니 결국 나중에는 수능을 했죠. 그리고 미련 없이 도피식으로 해외를 나왔는데, 지금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능을 망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직으로 일하면서 훌륭한 판매원이 되고 싶었지만, 제 한계를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고, 나중에는 절망하고, 결국에는 내려놓고 수능을 하게 되었는데, 그 덕에 지금과 같이 디지털 노마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보고서 이 결과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과거의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꿈이 당시 저희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 덕에 다른 꿈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지금은 과거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더 나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에, 이제는 지금 당장 제가 어떤 결과를 얻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봅니다. 결국 멀리서 보면 이것도 희극일 테고, 미래에 돌아보면 부정적이었던 일이 사실 최고의 행운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인생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를 맡기는 편이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결과를 가지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져도 되고, 어떤 감정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집착 없이, 영화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영화 감독에게 온전히 맡기고, 배우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하고 심화적인 내용은 초월절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연과 댓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밑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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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